포이즈는 남자 김종민 씨, 그 당시 첫 만남 기억하시는지? 누나, 저한테는 너무나 스타시니까 춤을 춰야 되는데 허리를 잡고 가야 되는데 잘 못 잡았겠더라고요. 아, 벗겨져. 긴장되니까 이게. 긴장되지. 거기서 막내인데 막 거기다가 허리를 만져야 되는데. 허리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해? 아니, 허리를 감싸야 돼. 허리를 감싸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어려웠대요. 아니,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포이즌 하면서 저도 사실 돈을 많이 못 벗는데 좀 100만 원대로 좀 받았냐고. 구체적으로 금액을 그렇게 꼭. 단가를 바로 오픈하네. 올해 많아서 일이. 일이 많아서 단가가 올라갔던 거. 이제 포이즌을 불러주셔야 됩니다. 초대만큼이나 자신 있어요? 포이즌도 저희도 우회죠. 그렇죠.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 못 부를 수는 없는데.